음, 빈칸은 다음 시간에는 더 심해지겠지만, 심해지겠지만은, 결국 이 싸움이야. 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메인은 결국 뭐야? 줄거리 파악. 그냥 대략적으로 뭔 소리구나, 이거. 근데 나는 지금 뭘 기대하냐면, 그래도 요거는 너네들이 막 똥이 되진 않았었길 바래. 어느 정도는 괜찮아. 오늘 다 해보니까, 뭐 크게 내가 한 거랑 네가 한 거랑 완전 다르다, 이렇지는 않아. 근데 지금 자꾸만 너네 어떻게 틀려? 아, 다 갔는데? 메롱?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틀려가. 그럼 너는 이걸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니? 너 오늘 당장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은, 계속 너는 이것만 알고 아깝게 틀린다고 할 거야. 아, 제가 디올드를 몰랐어요. 이것만 알았으면. The last island를 몰랐어요. 그것만 알았으면, 이 작은 것들. 그럼 뭐 해야 되더라? 좀 가슴 아프지만 얘기할게. 앞으로 뭐를 딱, 원칙을 딱 지키면, 이런 것들은 다 잡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방법은 없어. 솔직히 이건 되게 작은 부분이잖아. 그러니 방법이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면, 수많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많이 마주치시고, 그걸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누적해서 어디에 모아놓으셔야 돼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 경험상으로는. 너네들 맨날 속상한 게 바로 이런 느낌이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좀 무식하게 공부를 해서, 고2, 후반기부터 고3 때까지 독서실에 들어가면, 애들이 수많은 문제를 쓱싹쓱싹 풀고 있을 때, 나는 당일날 수업 들었던 것들 중에서, 야, 이건 진짜 다 왔는데, 이거 때문에 틀렸다, 라고 하는 녀석을, 다 잘라서 갔다 공책에다 몰았어. 그래서 맨날 자습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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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야자 시간, 야자 시간에 칸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슥슥슥슥슥슥슥슥. 맨날 뭘 잘랐어, 맨날. 그러니 맨날 야자가 다 끝나면, 다른 애들은 많이 풀었다, 라고 할 때, 나는 그, 칸막이의 꽃이 폈어요. 종이의 꽃이, 이렇게 막. 다 종이 막, 슥슥슥슥, 그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야자 감독 선생님한테 한 번 걸려가지고, 제가 욕도 먹었었을 정도로. 이 새끼 뭐 하는 짓이야, 이랬을 정도로.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아주 단순한 논리야. 내가 분명 요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은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여러 번 보고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너네분들 지난 세월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 뭔가를 모아놓으시라고 그러잖아. 그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덕을 많이 받던 게 뭔지 아니? 너네 이게 영어는 그나마 나. 제일 심한 게 뭐야? 국어는 더 심해. 아니니? 국어의 선지의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그런 경험 없어? 비문학 이런 거나, 모문학이나 이런 것들?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 많이 받았었어. 나도 정말 힘들었던 게, 영어는 좀 자신 있었지만, 수학이나 국어, 이거에서 특히 국어 점수가 너무 안 올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 맨날 내가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뭐밖에 안 나왔냐면, 국어 점수가 98,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 미치겠는 거야. 120점 만점에. 알겠지? 우리 실 때는 120만점이야. 갑자기 순간, 120만점에. 그럼 나는 항상 어땠게? 4등급, 3등급. 맨날 왔다 갔다 해. 근데 맨날 틀리면 다 어떻게 틀려? 다 비슷하게 읽었는데, 꽤 선지에서 자꾸 날아가, 내가. 그게 디테일이지, 뭐. 그래서 뭐밖에 나는 할 방법밖에 없었냐면, 결국 비문학 공부했었던 거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만 열심히 필기해놓고, 아, 이건 무조건 다시 봐야겠다 싶으면, 또 가가지고 쓱쓱쓱쓱 잘라가지고 다 붙였어요. 근데 비문학은 지문이 졸라기니까, 잘라가지고 공책에 붙여서,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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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그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계속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번에 이러지 말자. 이번에 이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세팅하는 거지, 너네 이런 디테일은 솔직히 너무 인간적인 측면이 되게 세잖아. 내 개인적 실수 이런 게 좀 세기 때문에, 뭔가 딱 하면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잘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시라고. 뭐라도 모아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120점 만점에 98점 나오다가, 공부 방법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행동했던 거, 모아놓는 행동을 해서 수능까지 갔었을 때,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118로 끝났거든? 딱 하나 틀렸어, 하나. 그래서 나는 그 기억이 아직 있는 거야. 이 디테일이 중요한 과목들은 무조건 모아놔야겠다라는 그 개념이 나는 아직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처럼 너네들도 그러면 뭐 이제 잘라서 붙여라? 하는 건 아니야. 그건 너무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막 이런 거 다 쓰고, 문장 쓰고 이런 것도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쓰다가 나중에 너네 못하게 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처음엔 막 이쁘게 막 쓰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지금 이걸 쓰는 게 지금 공부인가? 이렇게 되게 되거든. 그럼 정 안 되면 뭐라도 해보시냐면, 그냥 디테일만한 노트를 좀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목록이라도 모아놔. 목록이라도. 예를 들어 오늘 문제 같은 경우, 부위빙 칸에 챕터 1에 5번, 3, 3번, 4, 5번 선치, 다시 보기. 뭐 이렇게라도 써놔. 마치 장바구니에 너 물건 담아눘러 가는 것처럼. 딱 장바구니 느낌이야. 그러면 너네들 사고 싶은 거 일단, 아, 이건 찜찜찜 하다가, 한동안 잊어버리다가. 오랜만에 들어갔을 때, 오! 아, 이거 살라 그랬지? 이런 느낌처럼. 시험 직전에 담아눌 수 있는 장바구니가 하나가 필요하다니까. 과연 너는 이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너무 수업만 듣고 있지 않을까? 너무 이거 위주로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 딱 이 문제가 그거잖아. 디테일이잖아, 이거. 이런 거 각각. 이런 거 디테일이잖아. 그런 것들 아마 이 수업에서 되게 많이 느끼고 왔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자, 넘기시고.